사랑합니다 서장님 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지노믹틀이요 지노믹틀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2만원에 50%요 2만원에 50%요 아 참 아 이번에도 거의 반주머니 다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그냥 웃지요 저희가 진단하실 분도 웃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웃고 계시는데 표정이 저는 그려지거든요 씁쓸한 웃음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은 도대체가 오를 기미가 잘 안보여서 게다가 비중도 지금 50%니까 아이고 정말 사연이 있으십니다 50이나 들고 계시고 자 지노믹틀이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십니까 지난번에 조금 오를 때 240 돌파할 때 저는 네 조금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저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저는 물루를 타서 나올 생각이었는데 생각외로 너무 빠져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네 지금 저점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만 어떻게 제가 들어도요 굉장히 허탈해 하시는 그 지금 기분이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요 지노믹틀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문가께 맡겨볼까요 이종복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뭐 하십니까 손에 피가 안 돌아서 SOS 구조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소방수 같아 소방수 전문가님 이번에도 이거 진화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길 네 이거는 진화 가능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희망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 진행자분들 바로 가주세요 바로 그냥 스타트 이분 딱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 주식을 추천할까 생각을 했었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장 빠졌 이게 지금 종목이 빠졌다고 당황해 하시지는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짧고 굵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 회사는 성장성 그러니까 제약주에서 우리 제약주는 성장성 없으면 안 돼요 이 회사는 특히 뭐가 좋은 거냐면 독보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약주 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고 두 번째 이 회사의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될 점은 보시면 대체불가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쪽에 매출이 이제 나올 때가 된 회사입니다 뭐 대장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환사체가 있는 거는 부담이지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물량화될 확률은 떨어지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보면 경쟁자 없는 방광암 진단키트 미시장 1등 예약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내년 쪽으로 가면은 미국에서도 매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진짜 많은 주식 자 디노미트리 대장암 조기진단 시장 점진적 개화 전망 등등등등 대장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그거 한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 먼저 진입이 되어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좋죠 이런 식으로 제약주는 한 말씀 드리면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저런 주식은 한 번 가기 시작하면 보세요 3천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가는데 1년 걸리죠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잠자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낚시꼬리로 만들어 여기와 같은 모양이 이제 연말 쪽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면 그때 이 주식은 갈 때가 이쪽이지 이쪽은 아닙니다 이런 회사를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거 3만 9천원 4만원 잡고 4만원이 만원 됐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들 종근당 26만원이 8만원 녹십자 53만원이 14만원 을 보면 지노믹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 주식들은 우아양이죠 얘는 올라가려고 히도까지 나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여기서 길게는 장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만원 넘어갈 수 있을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